어우 나 김치찌개 다 못했는데 비 온다! 비 온다! 나? 핫! 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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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진짜 영국 진짜! 뭐야 영국! 오우 쌀쌀해 저녁 되니까 춥네 이거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드시죠 나 진짜 여기 칩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정말 집같은 그런게 생겼어 이제 여기 며칠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만 끓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오우 진짜 먹음직스러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만 확 올라오면 아 저 코만 뜨적거리지 아 이게 두부 다 깨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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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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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!